zeń herramient 랩 랩 랩 랩 랩 랩 이렇게 면세점이 있습니다. 원래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비자를 안 받았는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내일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 맞네요. 괜히 걱정했네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청 비자. 아 비자 신청 안 하고.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저녁. 다행이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상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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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BOUND. 여기다. 중국어링 bijna. 쓸데요. 중국어링 맞지 않는다. 중국어 잘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한국말은 더 친해져요. 응 너무 빠른 게 뭐 여기가 지하 상가입니다 여기 내려서 바로 여기서 환전하시면 돼요 천 원은 환전해야 되겠죠? 그렇지 뭐 다음에 써도 되니까 주산을 좋아하는 입장 여우환이 바.. 아..이천? 이천아웃몬 비 이천아웃몬 비, 바바 이시 자, 울렁돈 받았습니다 아우, 보일까 죽겠다 코코 먹을 거예요? 코코? 응, 코코 먹을 거예요 좋아 좋아 자, 여기가 지하 상가인데 진짜 있을 거 다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아파보다 먹을 거 천국입니다 얼마나 다 맛있어 여기 등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도 최인점이에요 코코 여기서 이거 먹으면 밥도 싸고 Mad도 되게 좋아해 적은 날에 먹었던 게 이거죠 이게 큰 게 엄청나요 얼마 하지도 않아 여기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마시는 것 같아 네 실패할 리가 없는 거 다 파이링스 엄청 파이링스 이런 게 다 미쳐놓은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좀 맛있어요 다 마시나요? 아 다 마시지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하면 오 이거 뭐야 이거 아네? 개구리 아리야? 그 이리 이리 하는 거 있잖아요 젤리 같은 거 아 젤리 오 맛있겠다 이런 것 같아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하나 아니에요 이거? 대륙수 케이크 오 냄새 중국 느낌나고 아우셔 아우셔 굉장히 편한데 그 신 거 못 먹는 사람 못 먹겠다 이제 좀 있다가 그럼 짭 시장 올 거예요 짭 시장 어 짭이에요 이거 중국어 기분 좋아졌어요 또 이렇게 짭 짭도 많고 가짜 위에 가짜 쩍! 쩝 쩝쩝! 쩝 쩝 형, 혹시 지갑 사는데 여기 좀 이따 올 거예요 빨리 갈까요 그냥 어우! 중국史 plaus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맞던 것 같아요 왼쪽 가면 이제 미용실 있고 아, 왼쪽 미용실이야, 저도 여기서 갈 땐endi 또 우리 같은 쥐의 스타일이네 어? 아닌데 나와서 바로 있었는데 이 명실이 역시 중국 고함 이거 자라야 이거?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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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 돌아다니고 못 찾았어 어 깜짝아 왜 개가 있어 여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거 마 와 진짜 싸다 야야야 너는 뭐하냐 여기서 아 저거 여기가 뭐하냐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매우 마라탕의 맛은? 여메 라드? 여메 라드? 여메 라드? 여메 라드? 여메 라 odor 영상 찍죠? 여메 라드 이렇게 원래 이거 우리가 해야돼요 마지막 착하시네요 양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는지? 한국 칸도초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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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양 많다 대륙스타일 진짜 많다 우리 저번에 갈때부터 양심 양심 많이 준다 여기 다진마늘 줬다 여기 다진마늘 줬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람이라고 잘해주시네 근데 이런 호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생긴거는 이거는 호거같이 없는데 약간 우리 집에서 먹는거 큰일났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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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륙스타일 양 진짜 많다 근데 약간 맛있어 보이진 않는다 소스도 맛있는데 약간 그거는 소스빨이 좀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오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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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맞네 그거 짭짤해가지고 아 튼실하다 근데 튼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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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메인이네 이거 이렇게 면 해가지고 음 음 이거네 이거 빨리 던져라 뭐예요 뭐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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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제일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생긴 건 이런데 맛있지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는 홍어가 아니라 북아리네요 고마워 홍거만 있으시면 고마워 딱 친정분 진정분 그냥 쓸만 넣어야돼 아 맛있다 진짜 가지 맛있다 우리나라도 가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살면서 먹은 가지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아 진짜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게 약간 적절하니까 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 왜왜왜왜 간이 좀 대신 저 먹어줘야 이거 얘야 주라이마 나이 나이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와 어허 치즈에 빠이빠이 어? 어? 아 우리 방금 먹은 게 이거네 수작업을 하네 수작업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거 이 새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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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 미용실 갈지 정하고 일단 이 말투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운 게 갖다 버리는 느낌인데 갖다 버리는 느낌인데 ㅎㅎㅎㅎ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허